네 안녕하십니까 예청자 여러분 캡톤뉴스 제임스 안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다 안녕하시죠 오늘은 기온이 많이 올라갔었죠 다소 덥게 느껴진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 소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안타까운 소식도 충격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모든 납세자들에게 400달러씩 가스 리베이트를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지네에서는 실종됐던 30대 한인 여성이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시신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셀레가 가을학기 신입생부터 4년간 기숙사 입주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교실에서 흑인 학생들을 상대로 흑인 노예 경매놀이를 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LA 앳와드 빌리지 한 화학 공장에서 유독성 가스가 대량 유출돼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오풀에서는 폭격을 받은 대피소에서 구조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수백여명의 주민들이 매몰됐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충격적입니다 무려 하루 62만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들입니다 3월 17일 목요일 카페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고 오늘 첫 소식은 먼저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가 모든 납세자들에게 1인당 400달러씩 게솔린 리베이트를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피터 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솔린 가격이 7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고 있어 캘리포니아가 주민들에게 한 사람당 400달러의 게스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초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차량 소유주에 한해 게솔린 택스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주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소속 주의원들은 모든 납세자들에게 동일하게 40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소속 주의원들은 세크라멘토 주의사당에서 기사회관을 갖고 주민들이 게스비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납세자 1인당 40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기사회관에는 민주당 소속 코치 패트리 노리스, 레베카 바우어 케이안, 제시 가브레엘, 체드 메이에스, 블랑카 루비로, 샤론 코크 실바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한 지지 이사를 받기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제안한 400달러 게스리베이트 지급에는 약 9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의 지난해 예산 흑자 규모는 450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 모든 납세자들에게 대한 400달러 게스리베이트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8일 주정연설에서 개빈 뉴스엄 주의사는 게스값으로 고통받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게스린 세금 환급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스엄 주의사는 주민들의 게스린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부양책을 준비 중이라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모든 차량 소유주들이 세금 환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 주의원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게스린 텍스 과세를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개빈 뉴스엄 주의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플란뉴스 피터장입니다 버지니아 페르팩스에서 30대 한인 여성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의 짓입니다 사체를 유기해 시신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지니아 주 30대 한인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지난 6일 실종된 한인 한나 최씨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녀의 남자친구 호엘 모수 메리노를 2급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와 메리노는 페어팩스 카운티 킹스타운에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최씨가 실종된 당일인 지난 5일에도 함께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최씨의 친구와 지인들은 최씨가 이틀날 약속에도 나오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경찰에 실종친구를 했으며 이때부터 경찰은 최씨의 소재 파악에 나서 결국 살해된 것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지난 5일 최씨와 메리노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언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메리노가 최씨를 폭행,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워싱턴 DC에서 발견된 메리노의 차량 내부에서 최씨가 폭행으로 부상당했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최씨의 시신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나 메리노의 살인은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한 것입니다 메리노는 최씨가 실종된 당일날 밤 집에서 30분가량 떨어진 에코키크 지역 피스카 타워의 공원 근처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낼 사실을 확인하고 시신이 이 지역에 유기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톰의 강이 둘러싸고 있는 피스카 타워의 약 5천 에이클이며 경찰은 아직 최씨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갓던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대학들마다 기숙사가 부족해 기숙사에 입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유셀레가 올 가을 학기 신입생부터 학생 전원에게 4년간 기숙사 입주를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라피아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셀레가 올 가을 학기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들에게 4년간 학교 기숙사 입주를 보장하는 파격적인 학생 주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LA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유셀레는 올 가을 학기 입학하는 신입생 전원에게 4년간 기숙사 입주를 보장하고 편입생들에게는 2년간 기숙사 입주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매 학기마다 대학생들이 기숙사 부족으로 학생들이 치열한 기숙사 입주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UCLA 이 같은 기숙사 정책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입생과 편입생 전원에게 기숙사를 보장하는 캠퍼스는 UC 계열 캠퍼스들 중 UCLA가 처음입니다 조만간 가을 학기 신입학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인 UCLA를 합격 통보 받은 학생들에게 이 같은 새로운 기숙사 보장 정책을 홍보해 우수 학생들을 대거 입학시킨다는 계획입니다 UCLA가 이 같은 파각적인 기숙사 제안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올 가을 학기에 3,446명이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숙사 이동을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학생들은 주 저녁에 주거 난으로 캠퍼스 주변에서 저렴한 아파트나 주거지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대학들마다 기숙사가 크게 부족해 기숙사 입주를 기약할 수 없어 매 학기마다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 저녁 UC 계열 캠퍼스와 칼스테이트 캠퍼스의 기숙사에는 일반 6,0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기숙사 입주 당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하고 저렴한 주거지를 찾지 못한 학생들은 모텔에서 기거하거나 벤에서 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플란 뉴스 세라피아 기자입니다 오늘 앳와더 빌리 지역에서 유독성 가스 연기가 치수사, 유해물질 전담반이 출동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LA 소방국은 오늘 오전 8시 30분 4541 West Electric Place에서 유독성 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해 건물에서 대량의 유독성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가 유출된 곳은 헌스민 케메코이라는 화학업체로 즉각 유해물질 처리 전담반이 출동했습니다 소방국은 제품 운송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기가 유출되자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같은 반 흑인 학생들을 상대로 흑인 노예 경매놀이를 벌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백인 학생들은 흑인 학생들에게 가격을 매겨 경매를 했다고 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흑인 동급생들을 대상으로 노예 경매를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6일 MBC 뉴스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채텀 카운티 JS 워터스 스쿨 8학년생 아들을 둔 애슐리 파먼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이 반 친구들에게 노예로 판매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나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파먼은 페이스북에서 아들이 같은 반 친구들에 의해 흑인 경매에서 노예로 판매됐다 아들은 이 일이 어른들에게 얘기해야 할 만큼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한 학생은 흑인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노예 마스터로 불리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350달러에 살게 라는 말을 했다며 또 이들은 인종비하 단어인 N워드를 계속해서 사용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학생들이 이렇게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자가 됐는지 어떻게 이런 문화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침묵하는 것도 폭력이다라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흑인 노예 경매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고작 정확 1일 처분을 내려 학부모들을 격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채텀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 측은 조사를 통해 중학생이 된 학생들도 모의 노예 경매에 관련돼 있으며 학교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같은 흑인 노예 경매 놀이가 진행됐으며 심지어는 영상 촬영도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 중 한 명인 크리스티 와그너는 이러한 인종차별적 행위가 채텀 카운티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퍼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티는 내 아들이 학교에서 노예 경매에 팔렸다는 사실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아이에게 상처로 남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마음 놓고 안전하게 즐기는 곳 부모들이 자녀들의 안전을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디즈니인데요 디즈니의 전현직 직원 4명의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플로리다주 경찰은 최근 6일간 위장수사를 벌여 아동 성범죄 혐의 등으로 108명을 체포했는데 여기에는 디즈니 직원 4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디즈니는 달가워하지 않겠지만 체포된 4명은 위험한 사람들이라며 우리는 범죄자들로부터 어린 소녀를 지켜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디즈니 리조트에서 인명구조대원으로 근무 중인 하비어 잭슨은 14살 소녀로 가장한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다가 덜미를 접혔고 다른 3명은 성범죄를 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우크라이네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전투와 폭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부 마리오폴에서는 대피소로 사용되던 극장이 폭격을 당해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당시 이 건물에는 천여명이 대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매물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을 피해 천여명 주민들이 대피해 있다 폭격을 당한 우크라이나 마리오폴 극장에서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장 건물이 완전히 붕괴된 데다 당시 이 극장에 몇 명이나 대피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적게는 수백여명 많게는 천여명 주민들이 건물 잔해 속에 파묻힌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CNN과 가디언, CBS 등에 따르면 17일 정확한 사상자 수치는 불명확한 가운데 폭격 현장에서 생존자들이 하나둘씩 대피하고 있으나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매몰된 상태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3층 극모의 극장 건물은 폭격을 당한 후 무너진 상황입니다 구조대는 현재 건물 잔해를 치우는 중이며 내부에 있던 일부 생존자가 도움을 받아 탈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폭격 소식이 전해진 후 일각에서는 최대 1200명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고립 이후 마리우폴에서 얼마 전부터 민간인 대피가 이루어진 만큼 400에서 500명 정도로 수가 줄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민간인 대피소로 사용 중인 마리우폴 극장 폭격으로 러시아는 비인도적인 공격이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공격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 명력은 마을과 도시를 폭격하지 않는다며 러시아군이 폭격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아울러 실제 폭격을 가한 이들이 민족주의 무장단체 아조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오히려 서방 국가들은 돈바스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민간인 상대 잔혹 행위를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카펄레 뉴스 피터장입니다 이미 두 명의 미국인 기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했는데요 또다시 미국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후에서 미국 국적자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리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 출신 미국인 기자와 Fox News 카메라 기자가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 국적자의 민간인이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BC와 Fox News는 오늘 국무부 당국자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에서 미국 국적자 한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폭격 때문에 사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체르니 하우스 경찰 당국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점령자들이 다시금 비무장 시민에게 폭격을 가했다며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있다 사망자 중에는 한 명의 미국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 당국자는 아직 숨진 미국인의 사망 원인 등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시한 블라드미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 나는 그가 전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민간인 목표물 설정을 비판하면서도 전쟁 범죄 규정에는 말을 아껴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을 전범으로 지작한 발언에는 상당한 무게감이 시리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OHCHR에 따르면 침공 개시 이후 16일 자정까지 우크라이나에서는 780명이 사망하고 1,25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캡슨 니을 시장의 발견이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하루에 무려 62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상상을 초월하는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62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17일 한국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2만 1,3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도 429명, 위중증 환자는 1,159명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은 건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견된 이후 787일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의 6분의 1 수준인 한국의 인구를 감안하면 미국에서 하루 30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것과 같은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가 최정점일 당시 하루 최대 확진자는 12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사상 첫 60만 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오메크론발 유행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앞서 한국정부는 유행 정점 규모를 하루 평균 31만 명에서 37만 명으로 예측했지만 이 예상도 빗나갔고 정점 기간도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 RAT 양성 반응도 확진으로 인정토록 체계를 개편한 것 때문에 확진자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16일부터 22일 하루 평균 37만 2천 명의 신규 확진을 정점으로 23일부터는 유행이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이날 뿐만 아니라 16일 0시 기준 40만 741명으로 40만 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에는 60만 명까지 치솟으며 유행은 확산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어제 예고했던 대로 오늘 카플라 TV 유튜브 채널에서 LA 카운티 사회복지국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관계자와 한인 단체 관계자들 여러 한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러 복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웨비나가 열렸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MediCal, CalWorks, CalFresh 프로그램들에 대한 그간 궁금했던 점들을 묻고 대답하는 시간도 있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한 한인들 중에는 영주권 신청이나 시민권 신청을 앞두고 DPSS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것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발표됐던 여러 제약들은 모두 사라져서 이제는 현금성 Public Charge가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 DPSS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근데 영어가 불편하셔서 DPS에서 전화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분명하게 DPS 직원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DPS에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국어, Korean Speaking Agent를 바꿔달라고 그러면 한국어를 하시는 DPS 직원이 연결을 하셔서 여러분이 문의하시는 질문들에 답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돌발 퀴즈가 약간 어려웠죠 여러분 몇 분은 어렵다고 하시며 패스 한 분도 계셨지만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질문은 ICBM이 뭐냐는 거가 질문이었고 ICBM을 영어로 길게 적어 달라고 하셨는데 정답은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입니다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정답을 가장 먼저 적어주신 첫 다섯 분께는 원래 짜파구리를 저희가 여태까지 드렸죠 마스크도 100장씩 드렸는데 오늘은 좀 바꿔보겠습니다 쌀 한 포대씩 드리겠습니다 쌀 제일 먼저 답장을 해 주신 분들은 첫번째는 1등으로 들어오신 LIM SHELLY씨 요 분도 요즘에 자주 맞추시는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두번째는 SUZYCO님 SUZYCO님도 첫번째가 아닙니다 축하드립니다 세번째는 김현주씨 현주 김씨 그 다음에 네번째는 제프리씨 우리 제프리 기자님이 아니시고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시다 제프리씨 마지막으로 다섯번째로 들어오신 분은 김송현씨 우리 카톡방에 계신 멤버 중에 한 분입니다 다섯번 축하드리고요 시간 나실 때 할인했다 미리 연락을 주시고 쌀 한 포대씩 픽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월 17일 카톡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라고요 내일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